박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들 분노와 허탈감과 좌절감과 기대했던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온 보수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틀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일찍 좌절과 절망을 뒤로하고 그래도 이 광화문 광장에 오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직전 일찍 이렇게 오셔서 이 자리를 믿고 주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이고 용기 있는 애국자이고 행동하는 애국자입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자유마을 800만 명과 당원 150만 명에게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드리는 문자를 날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고자 할 희망과 목표가 있게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맞죠?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우리가 이 나이에 사야라서 보수의 길을 가는데 가다 말고 안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보수의 가치를 높이들고 기치를 높이들고 끝까지 매진합시다 오늘은 축제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무대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 함께 차차차를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랑이라면을 어차피 잊어야 할 절망이라면 이 한 곡만 한 가사만 바꿔서 다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무대는 우리가 오늘 뚱땅거리면서 기쁜 마음이 아닌 그래도 비통한 마음을 노래로 달래고자 하는 마음에서 첫 번째 무대 김형래 씨의 색소폰 연주로 여러분들 노래 아시는 분들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주는 진똑행이라는 노래입니다 진똑행이 여러분들 다 아시면 즐겁진 않지만 우리가 허탈함과 분노와 기대와 실망이 꺼져갈 때 좌절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천만 명을 빨리 달성하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하는 목표가 이상이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전광훈 목사님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서 가열차게 천만 명 달성에 빠른 시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우리의 시간 30분을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? 가겠습니다 자결하지 마십시오 더 힘차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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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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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인사하겠습니다. 박수 가수 오늘은 남자 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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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차차 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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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지면 되고 우리는 여기서 쉬지 말고 전광훈 목사님을 주축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꼭 달성하기 위해서 끝없이 간다.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. 두 번째 노래갑니다. 희망의 나라로 가공입니다.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유, 평등, 평화,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나가고 환한 새벽은 가서 울렁게 울려라 멀리 보이나리 푸른 거리로다 희망의 나라로 꽃을 달아보는 바람마저 우리의 희망을 넘어 업해 나가냐 자유, 평등, 평화,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오늘 지나가고 환한 한 새벽은 희망의 나라로 희망의 나라로 멀리 보이나리 푸른 더리로다 희망의 나라로 꽃을 달아보는 바람마저 물결을 넘어 물결을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, 평등, 평화,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매주 전광훈 목사님께서 모이자 모여라 하면 저 부산에서 목포에서 이 광화문으로 향하는 관광버스 관광버스 행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을 기해서 새로운 희망을 일구는 그런 날 대시일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저희들은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잘하죠 오늘 우리 인기 가수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희망과 관련된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시간 또 마련해 줄 테니까 절대 위축되거나 선거 결과 갖고 왈가루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 우리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또다시 국회의원 선거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제 다시는 이제 이런 결과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64만 명이 10사람씩만 살살 한 달 안에 모집하면 6,400만이다 우리나라 우리 편이 되네요 우리 편 자 오늘은 경찰이 저쪽 차선을 중앙 차선까지 이미 다 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끝에 계신 분이 자칫에서 경찰을 밀거나 이러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경찰이 여러분들의 아들이요 여러분들의 손자라 생각하시고 절대 그 차선을 밀면 안 됩니다 저쪽에 오늘 중앙 차선까지 다 열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대국심이 얼마나 뜨겁길래 나라를 구할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깁니다 감사합니다.